아이고 덥다 아 여보세요 아이고 어땠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 호끔 있으세요 옆에 누게 이사분한 백계대강 받을게요 아이고 어땠이 고르세요 고르세요 어땠이 전화했어요 아 맞쩐니 갔어요 제주도에 하하 개민요 그 저 송성모 오빠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 어른이 그 휴가라 다니길 잘래요 고망고망 마주온 집을 하여 말아요 나도 이제 곧 그래 오멍할게요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니 어디 또 나가진 약속 마주함 수각에 아이고 비울 때 바띠 못가 난 오늘날 좋아한 바띠 강호설 돌아보고 그건 내일모레 또 비운 데 넣는데 그 문래에 어떤 아이고 미식어민 일 낼 것도 험나는데 그저 날 좋을 때랑 바띠 라도 구찌 그러 나 추러 그러 강 홈본 돌아방 오게 그 말 홈모딘 못하믄 어디 또 미신 약속 마주함 또 출동 어제 내 임속하기 약속은 출동은 나 무슨 119냐 이 사람은 말을 해도 그 헨냥이 전나가 와신 디 어디 고향서 저 진해 그 소촌 오라방이 오람신 디 제주도에 어떤 관광음은 뭐 먹을띠를 어디여 신가에게 물어보는디 이사름 하겸은 그 똘 닮은 거 시경이도 어 그 역불 그 핑계댕 젓놈 그쥬 갬블루 그거 쫓지 못해 이게 미식어 저 괴기먹을 집 미식어민 사람들 양 요샌 선전함으로도 하고 무신 인형 갔다 온 디들 다 사진청 울리멍 그거 알아보지만 하면 그 젊은 아이가 인형량으로 알아보쥬 험도헤였쥬 그 어린아이한테 그거 걸을 말이냐 경호국 이사름아 그 미식어 인터넷인가 미식언가 그 뒤에 올라온 디들 이사름아 그 핵구이건 정확히 맞질 않은 디가 핫떼냄서 고망고망 제주도사를들이 진짜배기로 하이딘 제주도식으로 허는딘 제주도사람들 다 잘난단 말이여 경호니가 그걸 물어보는디 그걸 가진건 자자자자자 자자자자 나 그거 물어보면 그것만 대답하여 말쥬 그래 우몽허켜 말이여 가이 강 동달에 어드레 서드레 하는걸 영 전 미식어냐고 그 미식어이네요 이거 영 계획도를 영 해줘야될거 아니여 이 사람아 골체부지런도 골체부지런도 가이 괜당이 오나 가임신 오라방이 오나 가이 손님 가이가 아랑을 꺼주 아방이 그디강 미식어 또 섞어간다 섞어운다 하믄 그디강 또 설명허믄 말멍을 끼이수가게 그 거긴 알아보믄 그냥 영영호영 골아주믄 말쥬 아이고 나방하는거 보믄 아니 각시 일러는거 각시 미식 신발 봐도 어디냐 하늘로 올라감나 오늘 일러는한 부탁을믄 그건 어떤형 아이고 들어줄생각은 아니여고 어떤형 현양 그거 그거 들어보믄 역불 그디강 미식 계획도요 미식 지도요 그 여가멍 설명을 또 직접 해주랜 그 나삼수각이 미식 말이네믄 사룸이 저 줄기인심 사납계시리 걸 이사르마 동더래 어드래 행네 영가고개이네 서이프강 혼숨장 영오로 그는거를 말로건 다골믄 사룸은 머리가 미식마 아이고 그거 아니여도 요작이 저 질동이여멍 아이고 성님 저 비안이 오는 날 해영 나 강냉면이나 미식 콩국수나 저 헝그릇 시원하게 상 안 넣고다 서문 소문난 저 시에 어디가민 줄달 서가멍 맷줄석해영 번로표 받아가멍 먹는 유명한 맛좋은디 밑제냄이신디 나 그지 성님 도랑가쿠다 요가한테 아이고 나 동료부로 밥한 그대강니 원 번로표 뽑으면 미식 상 줄사고 말고 할 것도 없고 그자 집이서 시원하게 다식국물이나 냉랭국수나 하라게 경이익 말하시다마는 요새 나도 양 이 저 타라비 프로그램도 보면 전국팔독에 그자 미식집이여 맛좋게요 진짜 먹음직이 맹그람직이 한집들 속이 하는집들 나도 밤죽에 보고 다 알기냄쯤 하는 그거 설명을 해 역불 갈매기 다방 가는 아방 정성이영 난 원 닮아 베질 않냐우다 정성이 아니고 인혁은 인생을 몰란 그거야 이사름아 그 전국팔대에 맛좋은것 좀 뭐 흐른집 이시면 알미는 미식일꺼야 돈 아까완 가지를 못하는데 돈 아까우나마나 첨 아방양 나 이말 방송에서 첨 나도 엘루크 형 아니에 시민 주오쿠다마는 오늘은 해여사쿠다게 첨 현양한테 그거 충성이영 바치는 정성 각시신들에 10분의 1만 해여 없어 첨 나도 양 원 죽어도 원이여 싶으다게 나도 헌마디 헬클라 인혁도 현양헌은 버드라움에 10분의 1만 나한테 허여 주어봐 아이고 아이고 첨 나 아방신들에 나 어떤 더 헐마리과 아이고 아이고 쫑쫑 글라글라 강 운동이나 하게 너 형 나 형이 어디 기현 나베사 이 아방이 첨 각시 기현중 알두 쫑 글라 왜 기현하나 굿짝 그런가지 저 운동이나 동네 도로개 아이고 이젠 자이도 아방 왜 울러도 꼼척도 아님 쓰다게 쫑도 말로는 것이 꼭 개만도 못헌 인간이 아이고 저쫑도 이젠 내성생겨분한 아방 왜 울러도 이젠 꼼척도 아니고 죽어지도 아님 쓰기 그 이젠 개허고 서방허고 비회 이젠 개보다도 못헌 인간 말을 졸바로 고라줘 경허는게 아니야 이 사람아 사르민심이 아방 추럭 운전해온 그 저 현장 오라반년 다 태왕 제주 유람을 헙서기 어 트럭탕 광광하는 사람들이 나 사람정신 틀려보시냐 원 말 곧는게 점점 태와줘가니 이거 원 쯧 살도 더워가는디 어댕이 오늘은 음악도 안 내려갑시니 원